구독과 좋아요 좀 해달라 해줘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 내가 맨날 이거 피규어를 찍어두는데 얘가 피규어를 편집을 안 하더라고. 오늘 해드려야겠다. 이제 그만 찍었으면 좋겠다. 이유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에 한 두 명 정도 있으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딸랑 딸랑 사회생활을 잘하는 편이다. 안녕하세요. 이유있는 영상의 진짜 주인공 이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인님이 바뀐 걸까 기분이 가... 머리를... 카메라가 뭐예요? 60만 원짜리. 오 괜찮다. 가수이자 배우 김시윤시다.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사온 거야? 네. 이걸 사왔다고? 아 지민님 같애요. 아 아 아 씨... 어 이거 좀 비싼 건데. 페레로 로셀? 포장을 이렇게 해서 파는 건가? 포장을 따로 한 거야? 아 포장을 이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원래 남자가 받는 거 아니야? 받는 거예요? 화이트데이가 주는 거고 사탕을.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지금 배우 또 여자 배우분 한 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그 멜로가 체질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많은 작품을 함께한 김시윤 씨는 내가 좋아하는 파란 그룹의 멤버이자 가수... 아닙니다. 컵이 아니었음 민망할 뻔했다. 업데이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촬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주에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이 시간에 준비를 하면 어떨까... 오신다. 최근 화제작 멜로가 체질의 배우 이지민씨다 자연스럽게 서부에 성공한 유영씨다 촬영이 끝나고 일주일 만에 만난 두 사람 뭔가 사과 같은데? 그 뭐야? 이파리 시윤씨는 블루베리 같다 상태 안 좋지 않아? 그때가 더 안 좋았나? 나 그땐 진짜 체험이었다 그때도 이쁘셨고 진도 이쁘세요 주제를 돌려본다 오 이답이시다 사무실에 연예인이 두 분이 놀러 오셨어요 좀 둘러 가도 돼요 처음 와갔죠? 가끔 여기 와서 쉬다가도 돼요? 그럼요 저희도 가끔 이제 저번에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여자방 여자방 우와 우와 막 이렇게 됐구나 역시 배우는 배우인 걸까 표현이 남다르다 쉬다가도 돼요? 여기가 좋은 데가 이 뷰가 좋아요 음 뷰는 좋지만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지민씨다 되게 참 잘 어울려 이렇게 보니까 되게 길어 보인다 그래? 정말 날은 날은 봄에 진짜 짱이겠다 우린 지금 날 것 그대로의 여배우를 보고 있다 진짜 여기 이 방이랑 너랑 확실히 안 맞는다 왜? 나 어두워야 돼? 지민씨랑 딱 맞네 그러니까 옷이랑 온도차가 확실한 유영씨다 아 근데 여기 진짜 좋다 가끔 여기서 주무시죠 솔직히 가끔 정말 가끔 아니 너무 좋네 나무 이렇게 보이고 거기 화장실 아니 뭐 여기서 자면 여기서 씻고 뭐 다 해도 되겠네 지민씨는 지금 집을 보러 온 걸까 탕비실 아 탕비실 이번 편을 포기하고 싶다 알지? 고급 차량 기법 자 다음 장소로 가겠습니다 싹 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삼겹살을 먹으러 간다 이 시간에 해가 쨍쨍한데 삼겹살 먹으러 가 햇빛이 좋아요 약간 그거 같아 그 옛날에 그 뭐야 윌리를 찾아서 해 알아요? 그 패턴 윌리를 안다면 당신은 분명 30대다 그게 뭐야? 건성 오 매너나 어 이제 얘가 내레이션을 이르겠지 유영씨는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하하하하 내레이션을 깔잖아 걔 자기가 다 할 거면 난 왜 뽑은 걸까 뜨르뜨르 인생극장 나왔네 맞아 약간 좀 병맛이 하기 진희씨 유튜브 안 해요? 저는 안녕하세요 하하 될까요 제가 어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시윤이도 하다가 지금 잠깐 멈춰있고 난 내가 게을러서 나를 써보는 건 어떤지 묻고 싶다 싸게 할 수 있다 다 왔어요 왼쪽에 어떤 거 아세요? 여 삼겹살집에 도착한 유영씨와 친구들 파스타가 나오고 피자가 나온다 배우들도 잡지 못한 인스타 각을 잡는 유영시다 지민씨도 같이 인스타 각을 잡아본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 하하하하하하하하 식사를 마치고 행복해 보이는 유영씨와 친구들 좋아 두 분은 간다고 합니다 집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네네 어? 그런데 그때 어 이거 버린다고? 시윤씨가 준 초콜릿이다 고마워요 다음에 또 갈까요? 잘 가요 빨리 가요 오늘 감독극장 4화 끝났어요 또 편집은 또 우영이가 기가 막히게 해주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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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이거 얘기해도 돼요? 우리 작년에 파티 형 파티 열었을 때 바비스 파티 했다고 얘기해도 돼요? 어? 해도 돼요 작년에 이거 잘 끄자 이제 하하하하 작년에 S&P에서 진짜 바비스 파티를 열었어 근데 근데 이제 만나고 있던 사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